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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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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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갈껀데 뭐여 양말을 내게 골라 신었는데 쫙쫙이네 아이고 지랄이요 뭐여 화장할게 저 버리고 갔어 야 모모야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또 달라고 뺐을거지 그럴 줄 알았답니다 내가 닦아보순 해야지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야 진빼갖고 왔잖아 야 진빼갖고 왔잖아 진빼갖고 왔잖아 야 진빼갖고 왔잖아 야 오늘 중간에 이거 빼놓고 가면 난 다시 데려가 아 아 아 아 아 엄마 야 아네 문은 이제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 깔아있어 시로 오셨어요? 네 시로 오셨어요? 아니요 어떤 것이 나물이잖아요? 어떤 거? 아 그것도 나물이요? 무슨 나물이요? 구이자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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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이제 구이자슨 아 이것이 이걸 어떻게 해서면 좋는데요? 이거 삶아서 그냥 간장에도 묻혀 먹고 이게 이게 다 구이자예요? 얘가 다 구이자요? 네 아 근데 이제 잎사슬가 많이 자라면 어 삶아서 풀을 더 가지고 삶아서 간장에 묻혀 먹을게요 아 뭐 알아야, 민정으로 일로 가서 핏핏핏에다 되면 생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뭐 뭐 뭐 저 이거 다 구이자고 여기 다 구이자고 여기 다 구이자고 또 구이자고 머리에 배속으로 놀다가 뛰어내렸는데 내리다가 배속이 물말로 뛰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수가 안 떼지나고 돌며 물며 태워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한쪽만 보는데 한쪽도 아예 안 보여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봐야죠 귀엽게 제 상석에 모셔야돼 모셔야돼 됐다 죽었어 어머 나 물 먹었어 싹 들고 있는 거 봐라 지렘에도 외출해서 이럴 거 리봉도 했거든 준비된 남자여 선이도 엄마 거 맞는데 여기 아리아나 빠졌어 여기 아리아나 빠졌어 뭐요 어메 아니 코털 근데 얘가 코털 같으면 좀 민감하거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사람이 개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봐 성질 낼 일이 아니야 이거 누구집 아니거든 아이고 아 물어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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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를 물어 이모를 물어 성질을 내냐 이렇게 해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그러지 말아 아 아 아 아 모모야 형이랑 던지게 하고 놀자 야 야 야 기다려 기다려 야 기다려 오빵 퉁 어허주라 기말인가 악io 고맙다 고맙다 예 별넘 까까 복이도 vou 눈꼽이 좋아하네 아이고 눈꼽은 다 떨어졌냐 아우네 너 좀 많이 먹을게 눈꼽이 이리와봐 많이 먹을게 눈꼽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눈꼽이 잘 뜯겨지겠더만 너무 많이 안 고모 고아 고 Biz 감당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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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집의 보도 라움이 잘라났네 꼬마가 간다 간다 이리 와 이러면 네 몫이고 이리 와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집 집중하는 집 이리 와 집중하는 집 집중하는 집 집중하는 집 제사 감사합니다. 너무 많아, 게임하다. 이케에 지점을 보내는 사무치의 시간 話을 한 번 보고 저는 일주일에ouver 일주일에 enseñanza 자꾸 천itter하는데요. 다음날에 잠겨주는gebob 지점을 보면 공포하면서 지민에tes 지민이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